자기 마음만 보면 돼요. 상황을 보지 마요. 상황이 힘드네 어쩐 애는요. 어차피 누구도 그거는 그 상황 갖다 놓으면 다 힘들겠죠. 그런데 그 상황 탓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 어떤 인과로 일어났겠죠. 그런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. 무슨 인과로 왔는지 모르니까 상황을 탓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겨내야지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든 주인공을 믿는다면 주인공이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준 게 아닐까요? 주인공이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는 자리지 저 죽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.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서 처신해서 이런 영적인 훌륭한 과보를 성취해내느냐.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. 지금 상황 탓하고 있을 수가 없고 내 마음 관리밖에 할 게 없습니다. 상황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.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인연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내 마음 관리밖에 할 게 없어요.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. 아공, 복공, 부공으로 관리하세요. 일단 힘들 때는 아공으로 일체를 내려놓고 무상고 무화를 곱씹으시면서 그 자명한 얘기니까 일체를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에 몰입하시다가 좀 여력이 되시면 이제 고통도 조금 돌아볼 정도의 여력이 되시면 복공 단계로 들어가서 일체 고통도 한 번씩 껴안아 보세요. 껴안아서 녹여보세요. 참나의 힘으로.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깨어서 자기 감정 중에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, 직시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따뜻한 눈으로 직시하는 게 복공입니다. 직시하고 껴안아 주면서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. 이런 게 쌓여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지.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 버릴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. 이게 쌓여서 업이 쌓여서 나라는 캐릭터가 만들어가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슬픈 기억, 좋은 기억 다 쌓여서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딱 치워버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쌓여가는데. 그래서 다 껴안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봐주시는 통 큰 안목이 복공의 복공 마인드고요. 복공 마인드가 없으면요. 보살도는 꿈도 못 꿉니다. 왜냐하면 숲에 가셔서 그냥 죽을 때까지 뭘로 하고 계셔야 돼요. 소승, 악옥 마인드만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려면. 대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예요.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껴안아버립니다.